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히트곡 매니악으로 역주행 기록을 썼던 걸그룹 BBG가 다섯 번째 미니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. 새 앨범, 보야지는 멤버들의 과거와 미래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. 매니악이 큰 사랑을 받으면서 이번 앨범 작업에 부담과 고민이 많았다는데요. 수록곡 한 곡 한 곡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많은 열정과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. 라틴 팝 장르의 타이틀곡 쉿은 경쾌한 후렴구가 돋보이는 노래로 BBG의 매력적인 목소리가 잘 어우러졌는데요. 멤버들은 매니아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 자세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.